자 드디어 컴백쇼 오늘 무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요? 저번에 오늘 오늘 무대를 위해서 정국이의 손을 준비했어요 제 입을 붙여놨어요 아우 예 좋네요 컴백쇼 첫 촬영 현장입니다 오 지민 형 형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왜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? 형이 또 콘텐츠를 위해서 호가 내가 제일 멋있는 벨트 샀다 오늘 오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거의 뭐 벨트로 의상비 다 썼는데? 컴백쇼에 신경 좀 썼어 의상 나도 하고 싶다고 저 벨트 좀 멋있는데? 호기 형 수고 형 오늘 컴백쇼 첫날 아니겠습니까? 첫날입니다 첫날을 위해서 비닐봉투 준비했습니다 남아가십시오 호야 진짜 비교해 볼 것 같아요 오늘 벨트 호우스 오늘은 당신이 챔피언 벨트 벨트를 하고 있는 네가 님은 뭐예요? 비닐봉투 저 원래 배에 벨트를 감싼 거였는데요 이상해서 뺐습니다 형은 슬리퍼를 신었네 네 비 오늘 약간 자갈치라고요? 오늘 오늘 바다의 보배야 오늘 진주와 자갈치 아주 멋있는 헤어스타일 하셨어요 오늘 컴백쇼 첫 촬영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의 보배 바보 머리 자갈치 진주 목걸이 아하 멋있네요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날씨 저희가 뱅 액 액 감사합니다.